위드팟 김광진, 종주식의 시사정비소 이 조약 이전에 맺었던 모든 조약을 무효화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65년 이전에 맺었던 모든 조약을 무효로 하고 영어로 치면 everything is null이라고 하는 걸로 작성이 되는데요 그게 영어적 표현에 따라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일제강점기 때 맺었던 조약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약이 그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던 것인데 지금 시기로 보면 무효로 한다 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그때 맺었던 조약들이 살아있기는 그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맺었던 국가 간의 조약인데 지금 와서는 효과성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일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문편을 쓰면서 아주 좀 두리뭉실하게 그냥 작성을 해서 실제 어느 시점부터를 말하는 건지가 좀 불명확한 그래서 우리의 구상권이나 배상권이 좀 불명확해지는 이런 상황들까지 초래되긴 했는데요 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적절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는 협약이었다는 것은 보여지고 다만 그 당시에 정치인의 입장으로 좀 돌아가 보면 그래도 해방 이후에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에 수교를 맺지 않으면 그때는 대사는 고사고 영사관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것차도 없는 상태가 있다면 과연 정상적인 발전이 가능했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남북 간의 협정을 맺을 때 첫 번째부터 모든 것이 완벽한 협약을 맺기는 사실 쉽지 않겠죠 불만족스러운 내용들이 생길 텐데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겠지만 물론 그 협정을 맺으면 지금 이 당시에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 더 정확한 걸 맺어라 라고 하는 거 혹은 북한이 그동안 6.25 때 뭐 다른 어떤 것 연평도 포옥 때 했던 것에 대한 엄중한 사과를 다 받은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요구하는 분도 계실 테고 다양한 시각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뭐 30년 후에 봤을 때 이 협정이 옳은 거였냐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대묻을 수도 있는데 그때의 또 정부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맺어서 어떻게든 차관도 좀 끌어오고 수출도 좀 하고 라고 하는 것이 더 기뇨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때 막 인권이나 민주주의나 역사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던 국가의 운영체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인정이 되기도 해요 인정이라고도 이해가 되긴 하죠 네 그렇죠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정말로 평가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도 이때 돈을 차관을 얼마나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일본은 그때 열심히 크고 있던 나라였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국제사회에서 뭔가 하나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나라가 되어가는 타이밍이었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일본과 수교를 하지 않았으면 일본과의 관계가 이제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나갈 시장도 없을 거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시장이 그것조차도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당시에 정부의 관계자였으면 저조차도 어떻게든 일단 빨리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하는 게 일단은 필요하긴 하다라고 생각은 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정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 그렇죠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고 참 일본과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지금도 한일 군사정보고리협정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서명을 해버리기가 끝났고 했긴 했는데 2차 택회 대전 끝나고 나서 한 70년이 흘러는 지금 이 시기까지도 일본의 군대라고 하는 것과는 뭘 아무것도 안 오고 싶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뭐 지금처럼 국제관계가 원활해져 있는 상태에서도 그게 국민의 인식 안에 기저 안에 깔려있는 그러니까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경제 논리로만 모든 걸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사실 없어요 맞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에서 행정행위라고 하는 게 정답은 없는데 그래도 이건 좀 너무 굴욕적인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좀 지키지 못한 그런 협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앞서 삼김시대라고 하는 말씀 하셨는데 삼김시대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히 3명이 정치인이 있었던 시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고 삼김시대가 상징하는 바 뭐라고 보여주세요 삼김시대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87년 이후에 87년 전까지는 전두환 전 정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당신은 부정축제자다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라고 김종필 전 총리의 정치활동을 금지를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JP가 큰 역할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87년에 저희가 민주화가 다시 되고 개헌을 하고 이제 하면서 다시 전개로 돌아오신 등장을 하신 거죠 이제 그 이후에 양김 YS와 DJ가 큰 구도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JP도 같이 이렇게 2.5 정도라고 저는 사실 생산가 생각을 하는데 삼김보다는 2.5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삼김이라고 불리니까요 이제 그때 정시부터 지역 구도라든지 보스 정치라든지 이런 단어들로 상징되는 삼김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이 국회의원 이제 8선인가요? 9선인가? 9선이실 거예요 9선이신데 9선이면 몇 년이죠? 그냥 수면 9사 36인데 그 당시에는 국회가 중간에 해산된 적도 있고 뭐 해가지고 다 4년씩을 채웠다고 보기에는 조금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처음에 선거로 당선된 게 63년도거든요 63년도부터 부여해서 공화당 후보로 국회의원 시작했으니까 하여튼 그래도 거의 한 30년 이상은 직업으로서 국회의원을 하신 거죠 총리도 하고 인생의 3분의 1 정도를 국회의원으로 지내셨네요 그러게요 트롯네요 그러니까요 자 삼김시대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이 삼김의 지역구도라고 하는 걸로 흔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DJ의 호남 그리고 YS의 PK 그리고 김종필, JP의 충청도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대한민국 정치가 지역구도라고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갈라선 상황이 된 거고 물론 박정희라고 한 사람 때문에 지역구도라고 하는 것이 처음 생기긴 했었습니다만 이 세 분의 정치활동으로 그게 좀 고착화된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물리적으로 어쨌든 세 분이 다 돌아가시면서 물리적인 흐름도 끝났는데 이미 이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신지는 삼김이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시절에는 지역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느끼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선거에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진짜 한 5년 전 선거만을 비교한다 치더라도 엊그제 지방선거를 봤을 때 지역감정의 효과 때문에 이번에는 선거 결과가 당락이 바뀌고 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에는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이제 뭐 특히 2014년도부터 이제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아이고 의원님 아이고 전 의원님 이정현 지금 의원님이 순천에서 당선이 되기도 하고 김부겸 지금 회원부 장관이신 김부겸 장관님이 그때 당시 대구시장 선거를 나가셨는데 1.45%인가? 지시긴 했는데 1.45%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때부터도 일단 눈에 띄는 선거에서 보이는 변화는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특히 대선 이후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대신 대선 이후로는 지역주의가 이제 한 번 더 타격을 받았다기보다 없어지는 무너지는 뜻하게 보이더니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는 정말 티키만 남고 지역주의가 이제 거의 사라진 느낌이죠 여기에는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홍 대표의 역할이 그렇게 적지 않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당시 삼김시대의 지역주의 같은 경우에는 JP께서 지역주의를 굉장히 전면에 내세워서 활동을 하시기도 했었거든요 충청도 합바지론이라는 그 말 자체가 지역주의를 굉장히 자극적으로 그 지역주의를 부추기기에 좋은 단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뭐 그 합바지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충청을 계속 맹주로서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기반을 닦아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까 뭐 자위반 타위반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만든 신조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본인의 정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자위반 타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쭉 살아오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JP에게 연관되는 연관검색어가 홍진호잖아요 홍진호요? 2인자 이미지 네 맞습니다 언제나 2인자 이미지인데 희한하게도 그 2인자 이미지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서는 제일 큰 것 같아요 저희 세대가 역사책의 맨 마지막에 김재동 대통령까지만 배웠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로 마지막 페이지에 남북정상회담이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고 제가 뉴스를 보고 어느 정도 이해했던 시기도 그때 정도부터인 것 같고 그때 김종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표현이 삼김 중에 제일 유일하게 대통령을 못한 사람 2인자 언제나 2인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저에게 제가 받아왔거든요 DJP연합 네 그렇죠 DJP연합이라든지 3당 합당 때도 사실 3당 합당이라고는 하지만 뒷선으로 물러나 있는 느낌이고 제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거는 항상 내가 여당 제일 큰 1당이 1당의 총재가 아니고 캐스팅보트를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충청도가 캐스팅보트를 가질 수 있을 수 있다 심지어는 교섭단체 하려고 의원을 빌려오기다고 그랬어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보면 2인자 이미지가 고착된 이유 자체가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5.16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박정희만 알지 네 그렇죠 물론 이분이 계급상 완전한 주역이라고 하기는 어려웠긴 한데 그래도 초대 중정 부장까지 했으니까 그 당시로는 아주 실권자인 거잖아요 지금도 국정원장이 아주 높은 자리인데 맞아요 근데 그만큼의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2인자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서 그래서 이 이미지 자체가 박정희 시대 때의 김종필의 이미지 박정희 시대 때의 김종필을 좀 미화시키거나 어두운 면에 가리는 좋은 도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인자 이미지로 주는 짠함이 있잖아요 혼자 대통령 못했어 이런 게 cjp입니다 그렇죠 맨날 캐스팅보트만 가지고 있고 1당이 되지도 못하고 항상 어느 정치에서나 뭐 내각제 개헌을 가지고 djp 연합했는데 총리 했는데 결국엔 내각제 개헌도 못하고 혼자 뒤쪽으로 빠지고 이런 짠함이 그 어두운 면을 가리는 내각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본인이 내각제라고 하는 정치 제도를 선호하거나 그게 선전화된 방향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다기보다 내각제를 해야지만이 본인이 그 캐스팅보드라고 하는 힘을 통해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내각제조차도 2인자가 만든 거 그렇죠 다시 말하면 1등만을 뽑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선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각제를 선호하는 거잖아요 합종 연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또한 그것도 2인자로서 절대 1등이 될 수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거죠 사실 내각제는 본인께서 5.16 굿했다 그때 장면 내각을 무너뜨리고 등장하신 분인데 나중에 내각제를 주장을 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게 코미디 같다 라고 느끼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2인자 이미지를 불쌍하게 가지고 갔지만 잘 이용하신 것 같기도 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김종필의 생애를 한번 훑어보긴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보면 참 성공한 인생이죠 할 거 다 해보고 대통령 빼고는 그쵸 진짜 뭐 구선 의원회 총리회 지금으로 치면 국정원장회 좋은 자리 다 남부러울 거 없이 당대표회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아쉬움 없이 지냈던 사람이라 뭐 서운하다고 할 것도 없고 뭐 본인이 그 본인 비성명에 뭐라고 썼다더라 하여튼 인생 부질없다 뭐 이렇게 썼다던데 허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 사신 분들이 꼭 나중에 갖고 인생 뭐 그러니까요 알짱 별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별로 동의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네 여튼 돌아가신 분이니 네 뭐라고 더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성공했던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점에 올라서면 더 이상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덮고 가는 측면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때의 사람들이 정권을 지배하고 힘을 갖고 있었던 시기를 좀 오래 견뎌왔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해준 시간이 없어서 정상적인 평가가 없었지만 사실 이런 분이라면 DJP 연합을 해서 뭐 정권을 같이 민정부를 만들고 뭐하고 하는 공과의 의미라고 하는 것에서 공과 과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해가지고 과가 더 마이너스면 나쁜 사람 공이 플러스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든 그렇죠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과가 있는 분에 대해서 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국가의 이름으로 추전하고 예우를 하는 부분 이거는 좀 정상화 시킬 필요가 있다 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뭐 어쨌든 재판 결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태일 테니까 탄핵도 됐고 이 평가가 끝난 거지만 박정희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도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러면 연관해서 5.16의 가담자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금 그동안 받았던 서운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 주는 게 국민 대통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정의를 바로잡는 게 대통합이고 그래야 다음 시기에라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역사의 심판인 건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는 실패하고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요 정종필이라는 사람을 제가 주제로 잡았을 때 생각을 했던 게 삼김시대가 가면서 이분들이 이용해 먹고 글 가지고 이제 이뤄왔던 것들이 좀 지나갔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역주의는 타파가 되고 있고 뭐 예전에 뭐 보스 정치 이런 말도 있었지만 요새는 좀 많이 타파 되어가는 편이고 그런 식으로 그때의 안 좋은 유산들이 없어져가고 사라져가긴 하지만 새로운 문제들이 떠오르고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세대 갈등이 뭐 상대적으로 부각이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를 김종필과 삼김시대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뭐 새로운 정치의 시작점 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또 다시 한 번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돌아가신 분이니까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한 시간 우리 방송 이렇게 같이 나눠봤는데 해보시는 거 좀 어떠세요? 어머 사실 너무 떨렸어요 저 떨린 거 티 났나요? 네 뭐 뭐 다음 시간에 또 한다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해 보고 싶으세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돌 얘기를 해보는 것도 아이돌 얘기 네 제가 잘 따라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오시면 되죠 트와이스 좋아하세요? 트와이스 네 네 어려워지네요 하하하하 자 한 시간 방송 이제 첫 방송 해보셨는데 시청자 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네 아우 제가 이제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굉장히 떨어가지고 잘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긴장한 거에 비해서는 잘한 것 같기도 하고 하네요 뭐 한 시간 동안 같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날카로운 후기와 평가 기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사장비소가 좀 종편 채널로 바꿔나가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도 저희가 듣고 준비하고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팟 감사합니다.